오늘 되게 좋아하시는 섬마을 선생님 같이 가실게요 네 네 해의 강화 비고지는 섬마을에 전세 따라 찾아 종각선생님 열아홉살선생 시절 충전을 바쳐 사랑을 위해 종각선생님 서울대가 가질만 가질만 어어 네 방주 섬맹님 아이고 잘하네 중심아. 재밌으시지 많이 들었어요 섬맹님 철가시 선생님 부름도 쫓겨나는 성마을에 무엇 알아왔든가 종각 박선생님 그룹을 별처럼 쌓인 바다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종각선생님 서울렐라 가질마고 떠나지마 서울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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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om 감사합니다.